안녕하세요 곽시양입니다. 저는 드라마에서 주향대군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주향대군은 숙명에 사로잡힌 캐릭터이며 또 한편으로 카리스마가 굉장히 짙은 색깔의 캐릭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장태우 감독님하고 첫 번째 작품은 아니고 두 번째 작품인데 감독님과 다시 작품을 할 수 있는 있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게 가장 좋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판타지 로맨스 4극인데 이런 장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해보고 싶었고 대본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인공 친구들 효섭씨, 유정씨, 공명이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좋게 봐왔던 친구들이고 효섭이야, 저랑 같이 살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지만 같이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주향대군 역할이 효섭씨, 유정씨, 공명씨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같이 또 촬영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동생들이 좀 많이 편안하게 다가와주는 그런 모습들에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숙명의 모든 것을 거는 이제 주향대군에 좀 매력을 좀 많이 느꼈고 또 카리스마 또 혹은 이제 좀 또 제가 이제 도전해보지 않았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좀 좋은 모습으로 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이 캐릭터를 꼭 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좀 외형적인 걸 좀 많이 생각했어요. 또 사극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태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수염이라든지 또 분장이라든지 또 이제 의상 같은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구축해왔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이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극 중에서 이제 안타고니스 역할이 저밖에 없어서 그래서 좀 많이 부담도 됐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좋은 역할로 또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악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주양대군은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양대군이라는 역할이 이제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악역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주양대군의 매력 포인트는 이제 좀 강인함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과 또 한편으로는 카리스마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어? 이런 모습까지 상상하고 생각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드라마 안에서 분명 이제 로맨스가 존재하지만 그거와 또 다른 매력들이 굉장히 너무 많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제 해외 팬분들이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이제 사극 문화를 또 한 번 판타지지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희 드라마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심사숙고하면서 촬영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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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